결국 가득하네요 아 오늘 돈 벌었다 아이씨.. 제가 언제 형들이랑 해서 약속하는 거에서 안 지키는 거 있습니까? 월 초에 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천만더에 꼽아둔다 했잖아 근데 충전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거야 다이안 안 써요잉? 참고로잉? 미안합니다잉? 네 그냥 가지고 있는 용도예요 다이안 절대 안 써! 그냥 갖고만 있을게요 짜세요 짜세요 다음 달 최인은 2천만 다이안까지 모아볼게요 한번 방송 켜기 전에 살짝 맛만 봐봤어요 맛만 봐봤거든? 14,300원 아우 날라가네요 좀만 쓸게요 아이야 좀만 쓸게요 많이 안쓰고 조금만 쓸게요 30개 더 남았다고 이것도 확률성이잖아 7 띄워야되니까 이거 하지 말고 확정 스펙업부터 하는 게 맞지 않냐니까? 말할게요 아아아아 마주 아니야 마주 아니야 배우고기 탈다 1.2.1.2.1 3.2.1.1 3.2.1.1 떴슬렙이 있다 이건 아 제발 떠라 세 개째 그리고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나중에 뿌려드릴꺼야 비포키 저처럼 아니 아 ㅈㄴ 빡셔네 우리가 언제부터 뽑기하는데 메인시간 가려가면서 몇 시 그런 거 따지지 않잖아 내가 나에 대한 생각 자체를 망각하고 있었어 과금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야 되는데 방송시간 봐가면서 아 이때쯤 하면 좋을까? 뭐할까? 이딴 개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는 어? 시간 따윈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 그때가 바로 과금하는 시점이야 맞다 이거 뜨면 씨바 맨진이다 오늘 제발 마지막이에요 이번 도전하고 싶어도 못해 결국 가져가네요 다섯 개만 했더니 다섯 개 아 오늘 돈 벌었다 35만 달려 쓰고 아 나이스합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돌아버린다 진짜로 문주야 고맙다 다 나이스합니다 진짜 나 빅보스야 진짜 악세 아예 끝났다 스턴내성 2가도 올라가고요 리덕션 1에 데미지 감수 1 물리방을 1까지 야 이거 존나 좋네 스턴내성 2%가 진짜 크다 형들아 신화반지 야 그럼 신화반지 그럼 BJ 중에 다 있는 거지 없는 사람이 없지? 없죠 형 누가 요즘 신화반지 어떻게 안 차고 다니냐 형 도망도 두 짝 아니야? 형 두 짝이지 뭐? 딱 한 명 있긴 있다로 아잇 장난하나 아잇 시청자들 진짜 적당히 해요 문주가 아무리 팔집행으로야 봉축만 캔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어그로 꼬지 마세요 레전드가 어떻게 싹짝만 타고 다니냐고 그래 그냥 싹다 블랙 갑니다 나는 그냥 안 껴 그냥 반지를 그치 그치 그게 맞지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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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들이 뭐 신화반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 형 진짜 화나가지고 싹다 블랙 걸라고 나 나 두 번 실패했잖아 예? 두 번 실패했잖아 두 번 실패해 아예 구샤정이 한 번 실패했고 내가 한 번 실패했고 이번엔 또 일하는 거만 얘기해야지 지금 창고에 연금이 존나 많아 모를 거야 전설태 전설태 오벨이랑 존나 해놨잖아 네? 준비 존나 해놨다고 지금 창고 한 번 가봐요 보자 정소실로 한다고 창고 한 번 가보라고 아 존나 모아놨다고 창고에 아 존나 모아놨다고 창고에 거래소를 네 창고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 전설태 전설태 세 개 세 개 세 개 야 세 개는 많이 모아놨는데 헉 험한 곳이야 야 이거 뭐하는 거야 세 개는 5.5%니까 16.5%잖아 야 문주 와 맑은 소리 하고 있어요 문주 문주 지금 뭐냐고 탁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아 그럼 그게 반지가 한 장만 있다는 게 너가 있다는 게 사실이긴 하네 시청자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뭐냐 아우 죄송합니다 블랙 얘기는 정말 선 넘었네요 제가 미안합니다 디네머 가지고 그때 말할 때 처음 뽑아봤어 진짜 오 잘 됐다 오늘 두 번 도전은 가능하겠다 전설태 두 번 도전은 가능하겠다 전설태 어? 이게 말이 돼? 왜 이렇게 잘 줘? NC형들 뭐야 이거 불편해지는데? 왜 이렇게 뽑는 거야 오? 하나 이건 합성이 잘 되긴 했는데 둘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여덟 삼투 와 맞아있어 이거 하나씩 좀 잘 떠봐라 한 번 신화 도전해가지고 딱 신화 뜨면 진짜 완전히 오늘 진짜 썩 사는데 집 3회 그냥 하나만 찍어보자 뭔 소리 간단히 에어로 먹어야 됐나 일단 아 이것저것 이 경우에서 힘을 다 써버렸네 이야.. 막 간다 1, 2, 3, 4, 다.. 1, 2, 3, 4, 다.. 오케이.. 제발! 번개! 번개! 이제 뜰 때 됐다 신화 어? 부금 한 번 깔고 가자 신화 만드는 건 없네 야 육투잉 자 신화야 이 변신을.. 인형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날 이렇게 고생시켰다 갑니다 제발 도시 형 가자 할 수 있다 제발 제발 번개! 아.. 아.. 진짜.. 합성.. 똑같은 거.. 오! 나이스! 빵꾸! 오늘 빵꾸 쳤네 야.. 스펙 업 했다잉 야.. 스톤다이 데미지 디덕션 오.. 원거리 데미지 감수 1 야 오늘도 빵꾸를 하나 채웠네요 어..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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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